안녕하세요 저는 정주 금천고등학교 3학년 이승윤이라고 합니다. 제가 끝입니다. 사람들은 왜 모든 랩과 스틱을 만들며 목에 빛내를 세울까 왜 다들 나물허증들면서 서로 얼굴 붙이면서 심한 마른 매트가 이젠 나는 그런 것들 안해 이젠 나는 생각별로 안해 아무리 주목받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런 뜻은 안해 넌 애들은 랩업 말로 촬영한 거가 네 배워하는 게 어때 바라는 랩은 나다고 진짠인 척 연계하면 영상은 잘 찍네 온다 감아줄 테니까 너의 진짜모습을 꺼내봐 나의 진짜모습을 붙으며 보여줄게 셀라마이어 척 연계 코로 에 담에